하잉 오늘 어디 왔죠? 연하사에 왔습니다 연하사가 뭐 하는 곳일까요? 절이요 그냥 절? 아니 모르겠는데 불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 그런군요 관심 없죠? 아니요 있어요 1 2 2 2 2 2 3 5 6 여기가 신호산에 뭐 있는지 알죠? 신호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음에 같이 신호산에 가는 걸로 하고 신호산에 은하사랑 붕성산에도 해은사 불모산에 장유사 들어봤어요? 장유사? 아 네 들어본 거 같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요 그래서 등등 이제 그런 데는 다 삶 속에 지어졌는데 연하사가 유일하게 민가 한가운데 자리에서 기조도량 역할을 하고 있대요 아 정말 좋네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동상시장이 뭘로 유명한지 알아? 아니요. 모른다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으로 가면 칼국수 타운. 왼쪽으로 가면 칼국수 타운. 왼쪽으로 가면 칼국수 타운. 왼쪽으로 가면 칼국수 타운. 왼쪽에서 가면 칼국수 타운. 왼쪽으로 가면 칼국수 타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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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먹고 싶죠? 응. 먹고 싶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연화사 갔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서 소리 들리네. 연화사 갔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불쌍. 이름 내가 아까 말해줬잖아. 목. 길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그거 이름이 뭐냐고. 너무 길어요, 그거. 아니지, 아니지. 너무 길었어. 칼국수는 땡. 못 먹습니다. 그래도 만드는 거 봤으니까 만족하니까. 진짜. 진짜. 그가 이제 그는 못 month from the sun. 그는 잘 모르겠고. 그는 못하니까. 그는 천지지지않을 못하는 게 아프다.